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제가 바쁜 일과 중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심리학적인 지식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심리학적인 그런 컨텐츠 왜 안하냐? 이런 문의도 좀 있고요. 다음 컨텐츠에는 제가 심리 테스트, 심리검사 관련 컨텐츠로 하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펜 앤 다 마이크 아, 정규재 주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요. 선거 의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2시간 30분짜리 특별 컨텐츠가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 펜 앤 다 마이크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두껍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의혹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선거 조작은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로 컨텐츠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이 상당한 문내를 맞았다. 사람들에게 개인적 평가를 해보면서 이 펜 앤 다 마이크 정규재 주필님께서 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질타와 문내를 맞게 되었는지 구독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판단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걸 풀다 보니까 약간 연민의 감정도 느껴지고 굳이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인 기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잘 듣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규분포 곡선인데요. 4.15 총선 이후에는 이 정규분포 곡선이 우리나라에는 안 통한다. 그래서 양궁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새롭게 양궁형 분포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변태 투표의 영향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이걸 보시더니 K형 분포 양궁형 분포가 아니라 산을 표현한 수화분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발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완만한 종 모양의 정규분포가 우리나라에는 4.15 총선 이후에 통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K분포로 계산을 해야 하고 공식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4월 한 20일경 전후로 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올려드렸냐면요. 이게 발단이에요. 사실은. 이때 사전투표 조작설이 참 부끄럽다. 그리고 음모론으로 이거를 이제 간주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컨텐츠는 만들 수는 있어요. 처음에 만들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나비효과가 되어서 현재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험은요. 사실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총선, 지선, 대선이 있을 때마다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별것 아닌 것처럼 해서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김어준의 더플랜, 영화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전 결과도 아주 유사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총선 보세요. 새누리당 46대, 민주당 54%. 이런 반복된 패턴이 20대 총선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와도 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결과를, 이 패배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더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정규제 주필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그 컨텐츠와 유사한 시기에 4월 한 20일경 즈음에 이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음모론의 출발. 그랬을 리 없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음모론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조작설은 음모론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관점의 내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가 조작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요즘 21세기에. 자유당 시대도 아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음모론으로 지부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양한 증거들을 받아들여서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제가 컨텐츠를 살펴보니까요. 이봉규, 또 공병호, 가세현은요. 이런 음모론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오는 수많은 제보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형태.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선거 조작 의혹이 있다 정도를 내보냅니다. 생각은 다 비슷하다니까요. 사람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냈느냐. 처음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분과 다른 현재 그런 크리에이터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인지적 경직성. 왜 누구는 처음에 음모론으로 단정 짓고 누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선거 조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개방적인 생각을 갖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인지적 경직성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현재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척도. 데니스와 벤더가 만든 인지적 유연성 척도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점수가 낮은 경우에 인지적 경직성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인지적 경직성이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선택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서 주는 수많은 사실과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지적 유연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인지적인 유연성이 낮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확증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내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심리적인 성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특징이고 제가 예전에 컨텐츠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신념을 맞이하게 되면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지부조와 인지일관성 이론들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경우에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비슷한 것만 취사적으로 주목하고 선택하려고 한 특성이 생기가 되기 때문에 첫 영상을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마음속에 붙고 있던 그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가치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좀 줍니다. 내가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어디 저기 강단에 서서 이 특정 성향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다오. 해줄 수 있죠 뭐. 나는 돈을 받는데 이 정도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 정치이념을 지지하는 성향의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실제로 성향 자체가 그쪽으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지일관성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 불안을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관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지지하는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행동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생각을 그거에 맞춰서 바꿔버리는 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증거가 오고 새로운 정보가 와도 바뀌지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들은 왜곡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가 돼요? 적군이 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막에 있는 타조는 적군이 올 때 그 적군을 보지 않고 머리를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지일관성의 폐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애초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팬앤더 마이크에서 제작진들이 처음에 이 의혹을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내보내리만 했더라도 처음 영상이 그래요. 지금과 같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많이 왔죠. 출발할 때는 각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처럼 이미 많이 왔기 때문에 되돌리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어디에서 섭외가 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저기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변호를 하는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어떤 극적인 상황이 두세 차례 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이미 연령도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인지적 경직성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욕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설득도 안 하고 분노도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팬앤더 마이크 정규재, 이병태, 이준석, 김진, 기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에 처음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여기에서 나비효과에 의한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빳빳한 거 몇 개 보고 가실게. 하하 빳빳하단 말이야. 자, 그리고요. 이거 거칠기 비교도 누가 올려놨던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지가 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매끈한 반면에 결국에 이제 개표할 때는 이 결이 애초에 나왔던 거랑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궁금증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누군가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표현의 기회까지 뺏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졸려가지고. 굿나잇.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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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delegt. award 거 TOM